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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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속에 병안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땅속에 병안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찬을 틀어 술 부어도 찬을 틀어 술 부어도 찬을 잡지 아니오네 찬을 잡지 아니오네 찬을 잡지 아니오네 이렇게 돼요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안전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안전느냐 누웠느냐 안전느냐 물어봐 안전느냐 누웠느냐 나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땅속에 뼈반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땅속에 뼈반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땅속에 뼈반 묻혀 잔을 들어 땅속에 뼈반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내가 데뷔 봤어야지 알지 이거 혼자 어디가 사면 또 모르지 이거 어렵지 다시 또 뭐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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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니 우거진 굴짝 표정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여 내 사랑가 안전느냐 두었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안전느냐 두었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여쁜 튕겨줘야지 이렇게 내려 꺾으면 평범하고 아주 지루해 어여쁜 그 모습은 시작!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고 땅속에 변무쳐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땅속에 변무쳐 그렇게 해요 내꺼는 그렇게 땅속에 이거 하지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거 다른바디야 여기서 그렇게 하지마요 땅속에 변무쳐 땅속에 변무쳐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땅속에 변무쳐 땅속에 변무쳐 땅속에 변무쳐 참을 잡지 아니오네 참을 잡지 아니오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잘 하셨어요. 이제 한 번 더 한 다음에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. 푸른 풀이 우거진 골자학 시작 푸른 풀이 우거진 골자학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안전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안전느냐 누웠느냐 안전느냐 안전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땅속에 변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땅속에 변함 땅속에 땅속에 변함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눈빛에 술 부어도 그러지 잔을 잡지 아니오네 잔을 잡지 아니오네 네 청성 맞다 이거 좀 맞나요? 이거? 청성의 극치야 오장 긁어 오장 긁어 누가 보면 이거 슬플 때 불러면 이거? 이거 울어 처음에 다 배웠고 울었다 숙대머리보다 더 청성맞은 거 그러지 청성의 극치라니까 숙대머리는 죽지는 않고 감옥이고 얘는 죽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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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이지 예리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명쾌해 나 뭐하다 너무 예민하다 자 그러면 푸른뿌리 시작 푸른 시작 푸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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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어진 골짜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여 내 사랑아 안 좋느냐 부었느냐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겁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땅 속에 뼈와는 묻혀 아무런 줄 부르네 그려 잔을 들어 술먹고 술먹고 구워도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아 요 대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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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가 난 내 해 따리딩 뚱땅땅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다 하는 거야 문지에게 많이 해 문지에게 많이 해 그치 많이 했지 마닝 했지 고픈풀을 한곡을 다 띄워버렸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다른 데서는 두 번에 세 번에 나눠서 배워 네 번까지도 나눠서 저기에는 네 번에 질러도 혼자는 못 듣는다 다행히 우리 또 뵈야되니까 혼자는 또 안되죠 또 뵈야되죠 긍통한 곳으로 가지 네 번은 더 뵈야되지 긍통한 곳으로 가지 긍통한 곳으로 가지 오늘 처벌이야 처벌 처벌이 처벌이 굳자 굳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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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 시간이야 오늘 저희 새로 개강한 거야 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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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저기야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소ops walked ją perfectly 넘